오늘 이데이 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장마감 전략 함께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되는데요. 전문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이 FMC 회의 금리 인상에 충격을 좀 받았다가 약간씩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0.75% 금리 인상을 하면 오히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11월 달에 또 자연스텝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예고가 또 이어지면서 시장의 충격이 이어졌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듯한 모습들을 나름대로 오후장 들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우선은 외국인들의 수북들부터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 초반에는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매도가 상당히 컸고요.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좀 커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 폭이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장중 한때는 순매수 전환까지도 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파생 시장에서 옵션 시장을 특히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콜매수 품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으로 단기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대해봐야 될 부분은 반전을 보이고 반등을 해주냐가 중요할 텐데 사실 또 반등을 해줄 만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기 여부를 좀 테스트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기 위해서는 환율이 좀 더 힘이 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1,409원까지 터치를 해주고 여전히 원화 약대의 구간은 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세는 제한시킬 수 있겠으나 시장의 급반등을 아직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시나리오는 다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조금씩은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 움직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움직임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심스럽게 이제 시장의 약간 스탠스를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캠시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캠시스는 카메라 모듈과 생체 정보 인식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마트 보품주로서는 삼성 전기에 납품을 함으로써 갤럭시에 들어가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쪽 시각보다도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갖춰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제가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좀 밝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변경한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기존에는 레이저 센서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작용됐다라면 거리 감각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테슬라 모델들은 카메라 센서로 교체가 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캠시스의 매출 향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점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캠시스는 자율주행 섹터 중에서 후발 투자로서 보시면서 좀 고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씩은 경기 민감주들을 대응하고 오히려 금리 이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제는 차익실험 매물이 나온다는 점에서 조심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캠시스와 잘 살펴보겠고요. 오늘 마감까지 시장의 흐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